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올 초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반기까지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됐을 때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모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유주 씨는 최근 한 아이가 입원하면서 다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대기를 떠나서 연락 자체가 안 됐어요.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전화해서 울었어요. 지난 2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늦어도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긴급 돌봄은 더 급하게 신청해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 넘게 지났는데 신청조차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등하원 시간에 1시간만 짧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도 했는데 여전히 2시간 이상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1시간을 이용하더라도 2시간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유연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잦은 오류로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를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한때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센터로 연락하고 센터에서 선생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문자를 싹 단체 문자를 보내서 하고 싶은 선생님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부는 아직 시스템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